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능이 이삭죽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능이는 끝이에요 이삭죽기를 얼마간 할지는 리더께서 정하니까 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능이 열심히 파이팅을 해볼까 하네요 아 끗물이네 끗물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태는 A급이네 아이고 이것도 다 됐습니다 이것도 다 됐네 따고 남은 찌꺼기에요 아 한방이에요 한방 새 무더기입니다 아 좋네요 아 상태 좋죠 크죠 음지입니다 여기는 음지에요 상태 좋죠 아이고 감사하네 쇠등어리 쇠등어리 아 장갑이 안에 들어가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도 다행히 봤습니다 아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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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털이 많이 보이네. 그래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엄지라서 상태 좋아요. 다니면서 아주 힘들고 못 보다가도 딱 보면 한방이에요. 한방짜리입니다. 이거는 두 손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.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아 나왔습니다. 유린들이 꽉 찼네. 아 나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하네요. 장미꽃 한다발. 대물을 뽑아내겠습니다. 여기도 장미꽃 한다발이네요. 사이즈가 하나가 두 뺨입니다. 두 뺨. 아이고 감사하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여기는 늦었습니다. 푹 썩네요. 아 아깝네요. 북 썩네요. 육인들이나 팍 퍼져야지. 북 썩습니다. 이 큰 거였는데. 내리 앉았네. 아이고. 이 장미꽃들이. 아이고. 장미꽃이에요. 아 이쁘네요. 아 한다발이네요. 장미꽃. 장미꽃 한다발. 아 아 이것도 진짜 장미꽃 한다발이에요. 아 장미꽃 한다발입니다. 멋지네요. 이야 인생도 한방. 능이도 한방입니다. 이야 멋지네요. 아과News. some щоiov DAVID. 샵 SAP B palavras. 아 ДА noi. 맞춘 вам そして 应a registered sun. 인생도 한방이지만은 이 능이도. 이 능이도. 하나도 못 보다가도 말나면은 한방이에요. 인생도 한방. 한방이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aging year vier surely. siis 그렇죠. 아아. 그쵸?. 크죠? 아 needleswno요. 빰이, 두 빰이에요. 대왕입니다. 대왕. 아, 좋네요. 다발이에요. 다 장미꽃 다발이네요. 또 여기에 새 무드기가 있습니다. 이 줄넘이는 이렇게 아, 이쁘네요. 이쁘네요. 이쁩니다. 여기는 장미꽃 한가봐요. 아, 이쁘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